의학부 박대진 기자 보통 염색을 할 때 두피가 굉장히 좀 따끔거리고 눈이 뭐 침침해지는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텐데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면 앞으로 그런 증상들 그냥 넘기실 수는 없을 겁니다 얼굴을 바꾼 염색약 자주 하는데 20대 남성 조 씨는 미용실에서 새치 염색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두피가 점점 부어오르는 것 같더니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머리에서 나오는 진물이 아유 어떡해! 이게 다 온통 다 젖어가지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얼굴이 점점 퉁퉁 부어오르고 상태는 점점 심각해져 같습니다 아유 죄송해요 뭐 이거는 얘는 아유 죄송해요 이게 붓기만 한 게 아니라 모양이 얼굴이 왜 저렇게 부었어요? 옆에 사진은 염색한 다음날 정도 됐고요 그리고 나서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했었던 사진이 다급히 응급실을 찾은 그는 염색약으로 인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여성도 굉장히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집에서 자가로 이제 셀프 염색을 한 후에 얼굴이 점점 부어오르고 호흡곤란까지 이제 와서 결국에는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진단이 더 충격적이었는데 혈관 부종하고 얼굴 부종 때문에 눈이 칠명될 수도 있다 이런 진단을 받은 거예요 칠명? 염색약에서 이 성분이 가장 기본이고 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PPD가 없는 염색약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뭐 이런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염색을 보통 우리가 할 때 두피가 따끔거리고 눈이 침침해지고 뻑뻑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다 이 PPD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몇 해 전에 영국에서 이 PPD 때문에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어서 충격을 던졌습니다 당시 17세 소녀였는데 염색약을 바르고 20분 후쯤에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결국 그대로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 스웨덴 같은 유럽 국가에서는 이 성분을 염색약에 사용을 하는 거를 제안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유해성은 인정을 하고는 있지만 염색약의 3% 미만은 사용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는 제품의 90% 이상이 다 이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10%는 괜찮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PPD가 신체에 굉장히 유해하다는 사실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제조업 업체들이 PPD 성분을 뺀 신제품들을 막 출시를 했죠 근데 이것도 이 제조사들의 굉장한 꼼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름은 다르지만 거의 동일한 성분 그리고 독성은 더 강하고 착색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해하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본인의 체질이나 그날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염색약의 부작용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염색을 할 때는 이 피부 안쪽에 제품을 좀 미리 발라서 피부 반응을 살피는 패치 테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머슬레러저의 미용실에 가서 염색을 하실 때는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 패치 테스트 당당하게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염색을 하러 미용실을 가게 되면 패치 테스트는 커녕 포장지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언니들 다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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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6건 이만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무슨 제품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부작용이 생겼다 그럼 미용실에서 우리가 보상을 좀 일정 부분 받을 수는 있습니까? 미용업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자체가 별도로 발언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미용실에서 받으시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보상을 받는다 치면 해당 제품을 제조한 제조사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제조사들은 우리 제품하고 그 부작용하고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입증을 위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때 또 의사들이 이 성분에 의해서 이런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뭐 써줄리 만무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뭐 피해는 소비자한테 올 수밖에 없는 거기까지 오지 않더라도 사용설명서에 이렇게 테스트를 하라고 거기 써있잖아요 써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소비자의 과실이 될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 막 광고 보면 천연 성분으로 만들었다 이런 염색약도 많이 나온 걸 봤거든요 그거는 그럼 괜찮은 거예요? 사실 이 천연 성분만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색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착색제가 없으면 색이 선명하게 나오지도 않는 뿐더러 염색이 되더라도 효과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천연 성분은 뭐 눈꽃만큼은 들어있고 유해한 착색제가 많이 다 들어있다고 보셔요 거의 들어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뭐 이 성분을 안 쓴다면서요 그 사람들 어떻게 염색하는 거예요? 뭐 일단 외국 사람들은 두피 건강을 위해서 선명한 컬러 염색을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외국 사람들도 진한 염색에 대한 동경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발생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산 염색약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합니다 뜻밖의 이런 염색약 한류 바람이 좋은 건지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참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염색할 때는 이제 맥주 그다음에 진짜 과산화수소가 있었던 것 같고 맞아 맞아 네 그렇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그냥 집에서 간단히 하는 건 뭘로 하나요? 요즘 친구들도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으로 염색을 합니다 예 악마의 잼이라고 악마의 잼? 뭐 누땡땡이라는 것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게 어떻게 염색이 돼요? 먹는 건데? 머리를 좀 일단 적히고요 초콜릿 잼하고 연유를 머리에 바른 다음에 호일로 이걸 잘 포장을 해줍니다 시간이 일정 부분 경과가 되면 파라멸색으로 염색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머리 샴푸해도 유지가 돼요? 네 그래서 2, 3주 정도 유지가 되는데 그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에는 당분이 굉장히 많은 잼이 두피에 닿으면 뾰루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완하시는 게 좋겠죠 아니 근데 이제껏 했던 헤어스타일 중에서 난 제일 파격적으로 했던 게 이거다 저는 2006년 독일 월드컵 할 때 독일에 갔는데 빨간색 털실로 하는 레게파마 있잖아요 한국에서 독일을 갔죠 근데 그 머리는 머리를 못 감아요 그래서 한 달 내내 나뭇가지로 계속 이렇게 긁어야 되는 거예요 손오공이 한 거야 저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염색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진짜요? 흰머리가 안 나는 거예요? 살짝살짝 나는데 살짝살짝 뽑고 아직까지는 염색을 안 하고 아니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네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 흔한 갈색 자연스러운 거 안 해봤어요 왜요? 파만은? 그거는 한 두 번 정도 해봤어요 아 그거까지 안 했으면 진짜 천연기 전문으로 천연기 전문이지?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염색 소중한 나 자신을 가꾸려고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머리색보다 내 건강일 겁니다 염색하실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 패치 테스트 꼭 기억하세요 자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